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또 민코인 하나 들고 왔구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민코인은 바로 트로그 민코인인데요. 자 트로그 민코인은 이 페페코인과 트럼프코인의 합성 버전으로 최근에 신규 상승한 민코인인데요. 자 이 트로그 민코인이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오늘 하루에만 무려 100%가량 급등을 하면서 차기 제2의 마가코인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170만 달러 수준이구요. 자 하나 기준으로 약 400억 정도 합니다. 마가코인 시중에 10% 정도 되는 수준이구요. 자 시총 대비 거래대금 비중은 33.9%가량 터져주고 있는 상태죠. 현재 유통량 100% 다 풀려있구요.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체인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 승인 수혜를 받고 있는 민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자 트로그 지금 현재 유니스왑 버전 2와 버전 3에서 수왑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다만 자세한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위험으로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거래 방법 매뉴얼과 민코인 백서 문자로 바로 전송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이 민코인 스터디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전반적인 민코인들이 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특히 하루만에 6만%나 급등하는 민코인들고 4만6천% 급등하는 민코인들죠. 이런 민코인 초강세장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 상황인데요.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분들 이렇게 민코인 다 추천을 받으셔서 민코인 거래하는 방법들 다 받아가셔서 다들 안정적인 수익 내고 계시고요. 특히 이 민코인 저점에서 100만원만 들어가셨다면 하루만에 6억을 벌어 가시는 셈인데요. 자 이렇게 놓치신 거에 대한 포무가 굉장히 크게 오는 시장이 바로 민코인 시장이죠. 특히 지금 같은 강세장일 경우에는 더더욱 이 코인을 놓친 거에 대한 후회감이 크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민코인 스터디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번호로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문자 확인한 이후에 링크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 티로그 코인을 잡아드리면요. 자 이렇게 프로그더 개구리 민코인의 마가코인의 모자를 쓴 이미지를 형성화해서 만들었죠. 자 프로그 민코인과 트럼프 민코인의 합성 버전인 티로그 민코인 계약 주소 이렇게 나와있고요. 암화폐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민코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특히 올해 11월 달에 자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죠. 근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암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이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암화폐 후원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고요. 자 후원금을 금전이 아니라 암화폐로 수령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트럼프가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 시점이 올해 4차 부장이 오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큰 폭의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아까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방에서 민코인 스터디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저희가 다 대응해드리고요. 그리고 유망한 알트코인 종목 전부와 더불어서 선물하시는 분들 타점 전부까지 실시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러그 민코인 지금 세금 0% 책정되어 있고 총 공급량은 4200억 개로 책정되어 있죠. 그리고 유동성 풀은 속악이 되고요. 계약 포기 조항이 존재하죠. 자 지금 현재 트러그 민코인 팔로워 수는 7,427명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글 활발하게 게재를 하고 있죠. 자 페페와 이 트럼프 코인의 합성 거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합이 웅장한데요. 페페코인도 제가 저번에 기사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익명의 투자자가 이 페페코인에 약 4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불과 3주만에 500만 프로? 자 40만원에 500만 프로면 얼마입니까? 거의 200억이죠. 200억을 벌었다는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로또 1등 당첨 금액의 약 10배에서 20배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벌어가신 셈인데요. 물론 이렇게 최저점에서 잡아서 큰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죠. 그전에 차익실현을 하실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다만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이렇게 적은 돈으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민코인 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코인 투자에 큰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요. 다만 제가 오늘 트로그 민코인 영상을 찍어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이 민코인에 매수하라고 만든 영상이 절대 아니고요. 최종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 역관 등을 적절하게 고려를 하셔서 안정적인 투자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고요. 단기간에 트로그 민코인도 큰 폭의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일정 수준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 상존합니다. 그리고 6월달에 또 FMC 예정되어 있죠. FMC 전율에서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요. 위의 번호로 7번 문자 주셔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방에서 위험관리 잘 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오늘 트로그 민코인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드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